소감 말씀해 주세요. 오늘 오고만 해도 대단하다. 축하드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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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저히 우리 동혁이. 동혁아. 동혁아. 동그라미 태현이 형이. 그래서 왔어요. 바로 집이었기로. 퇴근하고 전화주려고 왔어요. 고맙습니다. 맨날 밴드 들어가고 다가가는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대기인 줄 알았어요. 너무 환갑습니다.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아버님 저기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여기까지 오고만 해도 대단하다. 그냥 우리 이제 만난 그거 지금 어떻게 됐건 앞으로 이제 동혁이가 직궁을 펼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정말 대단해요. 일단 목소리가 타고난 거 같고. 너무 감사합니다. 할아버님이 정말 헌실로 아셨어요. 보니까 저는. 소중한 걸 또 남겼다. 네. 사실 저도 하도까지 갔다 왔거든요. 가서 보고 왔는데 할아버지의 그런 형성이 느껴지더라고요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동혁이도 잘생긴데. 한번 찍어주세요. 동혁이도 잘생겨 저기에서. 아이고 나 얼굴이 너무. 가까워서. 소금 하지별. 아하하